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메타버스 관련에 대한 부분 준비를 해 봤는데요. 그 내용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조금만 보신 분들도 충분히 이제 한 번쯤 용어를 좀 들어봤을 만한 단어가 바로 이 메타버스 관련인데요.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어떤 부분을 총칭하는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에 따른 내용 최근에 뉴스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뉴스를 조금 편집을 좀 해봤는데 자, 가상 증강현실을 넘어서 확장현실이다. 그러면서 총알탄 메타버스 우리 곁으로 성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것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 여기 본인이 신발을 현재 신고 있습니다. 신고 있는데 내가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이렇게 나의 신발을 비추면 거기 내가 사고 싶은 신발에 대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가상적으로 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신어보고 내가 어울릴만한 신발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사실 이제 색깔이 예민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한 거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호불호가 또 나뉘는 분들이 또 많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이 좋아. 또는 엘로어나 아니면 레드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가 확장적인 현실 안에서 좀 더 소비자 취향이 맞게끔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신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 됩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신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가상적인 부분에서 신는 것처럼 보여주는 화면인데 자,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이 가상현실 바로 메타버스에 대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여기는 최근에 상장된 미국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뉴욕 증시에. 로블록스라는 게임인데 자,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3월 10일에 상장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꾸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인데요. 일반 게임과 다를 바 없는 이 게임이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로블록스라는 것은 하나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게임을 접속을 하시면 이 게임 안에서 우리가 수영장도 가볼 수 있고 또는 콘서트장도 가볼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대해서 영화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게임 안에 가상현실에 대한 공간 안에서 나에 대한 아바타가 모든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로블록스라고 하고요. 이 게임을 접속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런 게임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로블록스에 대한 게임이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지금 국내에 대한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삼성에서도 상당한 LR이나 또는 VR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시더라도 자, 삼성에서 LR글라스 관련해서 인텔과 애플과 한 판 붙는다. 이 뉴스가 언제 나왔던 뉴스냐면 2018년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MWC 2018에서 일부 파트너 등에만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2018년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현재는 2021년입니다. 약 3년이 지났거든요. 그 3년이 지나는 동안 이 산업 자체는 죽었을 것인가 아니면 훨씬 더 성장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게임도 인기가 있었던 것이 그때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LR, 바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구글 및 애플, 삼성도 참전을 해서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LR에 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과 애플이 차세대 격전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바로 LR글라스다. 그 밑에 LR과 VR을 넘어서 MR시대로 넘어간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홀로렌즈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뉴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AI라든지 VR, LR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정말로 성장성이 가지고 있다는 또 한편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삼성은 그러면 현재 이 LR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이게 그냥 하나의 집입니다. 집에 이거 벽이죠. 이 벽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 그냥 빈 벽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아이콘을 통해서 내가 냉장고를 선택을 한다면 이 냉장고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냉장고가 우리 집 인테리어와 어울리는지 또는 이 위치에 올리는지를 가상적으로나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고 난 다음에 늦거든요. 하지만 사기 전에 이렇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냉장고를 컨택트해서 그 냉장고를 가상적으로 화면에 띄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에 올리는지 또 나의 취향이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 바로 이것을 LR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증강현실이 되겠죠. 우리가 현재 현실에서 추가적으로 증강된 부분에 대한 가상을 보여주는 단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하나의 탁자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갤릭스키 시리즈의 어플 중에서 간편측정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간편측정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누르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대략적인 센치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대략적인 센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줄자를 꺼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재봤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스마트폰에 인식되어 있던 이런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인식을 하면서 여기는 몇 센치, 여기는 몇 센치, 여기는 몇 센치라고 스마트폰이 알아서 측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LR을 활용한 한 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냉장고에 대한 배치 그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삼성에서는 먼저 이런 방향으로 LR을 활용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VR이라든지 LR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광범위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의 기업 VR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경처럼 두꺼운 것을 끼면 거기 내 눈앞에 가상현실이 펼쳐졌던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이때까지 투자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꾸준한 연구개발을 이루어져 왔고 현재는 20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약 4년 동안에 대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그림 같이 한번 볼게요. 게임 속에서도 우리가 신곡을 출시하는 BTS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이 화면 자체는 게임 속이거든요. 게임 속에서 BTS가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게임 속에 대한 캐릭터들이 앞에서 콘서트를 구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웃음 짓는 이모티컨을 보낸다든지 또는 우리가 여기에서 열광하는 모습들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대리만족을 게임 속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스카스라는 공연도 게임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동시 접속자 수가 약 1300만 명, 1230만 명 가까이가 동시 접속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메타버스에 대한 가상현실 공간에 대한 세계가 정말로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게끔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연 자체가 엄청나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엄청나게 갖고 온 일도 아니거든요. 불과 작년이었다는 거죠. 작년 9월 25일 날 BTS가 이 신곡 다이나마이트를 공개를 했던 곳이 바로 가상현실 공간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스카스라는 가수가 콘서트를 진행을 했던 것도 바로 이 2020년도 4월 달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가속화된 부분은 물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광역버스 들어봤고 많은 버스들을 봤지만 메타버스는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것은 그리스어 메타에서 출발하는 용어인데 영어로는 비욘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초월, 그 이상 그 너머에 대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러면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한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메타와 뒤에 있는 버스를 합쳐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에 대한 초월 된 공간을 의미하는 부분. 우리가 앞서서 봤던 LR이라든지 또는 VR 같은 경우에도 초월 된 공간이라든지 현실이 아닌 하나의 공간을 뜻하는 부분. 그런 현실이 아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들이나 또는 그런 현실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업체들이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들썩거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는 또 어떤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4주 전에 했던 교육이 바로 컨텐츠, 신컨텐츠였거든요. 그런 컨텐츠에 대한 강화 방안도 함께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게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오늘 게임 관련주들이 많이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게임 관련주는 그럼 왜 메타버스랑 연관될 수 있을까요? 게임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그 게임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하나의 현실 공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관련주도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입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직접적인 부분에서 연관을 질 수 있는 것이 VR이나 또는 AR 관련주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현실을 구현하고 또는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당 부분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형태가 띄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가상현실을 구현해 줄 수 있는 한마디로 이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 자체를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들 우리가 이런 업체들은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또 어떤 것과 연관될 수 있냐 하면 영화에 대한 산업이라든지 또는 드라마에 대한 산업과도 함께 연관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 그러면 그런 가상현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많은 고사양에 대한 메모리라든지 또는 상당히 높은 해상도의 이런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메모리라든지 또는 OLED 관련주도 함께 영향을 주는 거고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선입시스템 같은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에 대한 플랫폼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플랫폼 업체가 바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또 관련주로 편입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네이버 같은 부분에서도 주가는 상당 부분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3월 17일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바로 이 카카오를 매매를 했고요. 그에 따른 가격대가 14만 원대였지만 현재는 가격이 무려 50만 원까지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시장 자체는 앞으로도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앞으로에 대한 상승도 좀 더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앞서 봤던 우리 이런 선의 시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런 지금 7천 원대 자리에서 지금 현재 2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이것도 그 문자 내역 그대로였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미리 좀 더 선점을 해서 우리의 이런 메타버스도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아직까지도 안 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권들 중에서도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린다면 일단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최근에 6천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8천 원대까지 한번 올랐던 것이 덱스터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덱스터라는 기업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거는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특수효과를 삽입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화 내에서 장면은 뒤에 꺼붕꺼붕한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멋진 2층 집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집에 들어가서 사는 내용을 그린 영화인데 사실 이 집은 2층이 아니고 1층입니다. 원래는 1층짜리 집에 여기에서 특수효과를 삽입해서 2층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맑은 날이었지만 이것을 특수효과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가상적인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덱스터라는 업체였다는 거죠. 앞서 봤던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같은 업종인 위직 스튜디오만 보더라도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덱스터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골목 안에서 얘기하는 그림도 여기에서는 골목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영화 속에서 나왔지만 현실로는 우리가 파란색으로 크로마키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수효과로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없는 집을 우리가 이렇게 집을 만들어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을 바로 우리가 특수효과 업체라고 하고 이런 업체들은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컨텐츠가 강화되고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이 바로 메타버스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가상현실 공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직도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아직까지 안 오른 이 덱스터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다음 주에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안 올라있는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다음 주도 기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